안녕하십니까 박본배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는 유도존동계 공국전력, 2차 동선, 기계적 출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예제를 갖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강의를 두 개를 쪼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관계를 이용한 예제가 있는데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제는 다음 시간 그것만 다루는 강의를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유도존동기 등가유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자의 회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회전자에 유입되는 순수한 그러면 전력은 뭐냐 유효전력은 뭐냐 유효은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공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1차측 고정자 측에서 순수하게 유입된 입력 에너지죠. 입력 에너지에서 일부 손실이 나타났죠. 1차측 고정자 측의 동선 그 다음에 철선을 뺀 나머지가 공국을 통해서 회전자 측으로 입력되는 양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공국전력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차측 회전자 측만 오늘 등가위를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전자 측만 보죠. 이게 이제 공국전력이죠. 회전자 측에 유입되는 이 공국전력이다. 회전자 측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유입되는 입력량은 공국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슬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슬립배가 되어있는지 유기기 전력과 리액턴스 부분에 슬립배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전자 측 회로는 뭐냐면 슬립 주파수 특성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차측 전원의 주파수가 고정자 측 전원의 주파수가 F다 그러면 회전자 측은 슬립 주파수다. 말로 이렇게 하자겠죠. 슬립 주파수다. 즉 슬립은 회전속도를 대변하는 거죠. 회전속도를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카브 크기는 1에서부터 0이죠. 1에서부터 0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지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동기속도.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0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회전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회전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값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회전자 측이다. 주파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전자는 이게 슬립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주파수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수들은 정수들은 주파수의 특성을 갖다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도 이제 2파이 F L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유기기전력은 4.44 이건 실효값이죠. F N F I M 이와 같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슬립 주파수가 되어야 되고 여기도 슬립 주파수가 되죠. 그래서 S배만 여기다 튕겨나오면 되죠. S배만 튕겨나와서 결국 슬립은 리액턴수하고 유기기전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 2차측 전류 I2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오메 법칙으로 구해보면 전압에서 임피던스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두 개의 슬립이라는 변수를 두고 해석을 한다면 유기기전력도 변하고 슬립이 변할 때 유기기전력도 변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수도 같이 변해서 우리가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단언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의 변수가 움직일 때 여러 가지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 가지 정수들이 같이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커지고 하나는 또 작아지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단순화 해석을 할 때 좀 단순화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맞지만 수학적인 어떤 결과는 좀 단순하게 해석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변형을 시킵니다. 분자 분모의 S분의 1 슬립분의 1을 곱해줍니다. 같이 곱해주면 이게 나눠지니까 어차피 수학적으로는 같죠. I2의 크기는 변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슬립은 여기서 다 나눠지겠죠. 슬립은 다 나눠지고 슬립이 없는 저항에만 슬립에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슬립이 변수인데 두 가지가 움직였죠. 슬립이 변할 때 두 가지 정수가 움직였는데 이와 같이 되면 저항에만 저항에만 슬립에 영향이 주는 것으로 단순화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움직이는 거죠. 슬립에 무관한 것이죠. 슬립이 변해도 예를 들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 방법이 훨씬 더 해석을 갖다가 좀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측 등가이로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등가이로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등가이로 바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즉 리액턴스하고 유기기절력에는 슬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거꾸로 원래 영향이 없었던 저항에만 원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인 관점에선 정확히 틀린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석하려고 한 전류가 그러면 슬립이 변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해석할 때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일한 결론을 얻을 때 좀 더 심플하게 얻기 위해서 한 군데 저항에만 슬립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수학적으로 좀 바꾸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전자 측 등가이로는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나타내게 될 등가이로는 여기가 저항에만 슬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산당 이 등가이로 상기에서 보면 한산당 입력되는 공급전력은 얼마이냐라고 보면 총 회전자 측의 입장에서 총입력에너지죠. 총입력 유효에너지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어차피 유효한 성분은 저항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의 제곱의 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순수하게 입력된 공급전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너지 흐름을 따져보면 이 순수한 이 공급전력 안에는 이 공급전력을 받아서 일부는 동손이 나타나고요. 동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표류부하손 있죠. 표류부하손이 나타나고 이걸 이게 여기서 이게 빠진 게 이거 빠진 나머지를 갖다 뭐라고 했냐면 기계적인 출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손실만큼은 우리 기계적인 출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총 양이기 때문에 총 양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이 저항 등가적으로 이 저항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면 이 저항 안에는 등가적으로 손실하고 기계적인 출력이 합쳐진 양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표류부하손은 여기서 양이 적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언급을 무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표류부하손은 무시하고 동손과 R분의 S에는 R2분의 S에는 뭐냐면 동손과 기계적인 출력량이 등가적으로 다 포함된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손과 기계적인 출력분을 등가적으로 이 저항을 나눌 필요가 있겠죠.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여기 순수하게 권선의 저항은 순수하게 회전자의 권선의 저항은 회전자의 권선의 저항은 R2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R2다. 그러면 이 양에서 이 총량에서 이 총량에서 R2를 빼면 나머지는 기계적인 출력에 등가하는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서 분리해서 나타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당 전력 공급전력은 우리가 여기가 총량이죠. 총이죠. 총 에너지다. 총유분을 등가하는 저항이 되겠고 총량이 다 반영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손 동손 아까 말했던 동손 여기에서는 동선도 포함되겠다. 동손은 순수하게 곤선의 저항분에 작용하는 분만 따 내면 되겠죠. 그래서 동손은 I제곱 I제곱의 2차측 전류제곱의 동선 동선이죠. 이게 동선이 되겠죠. 지금 이걸 순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나머지 R2를 뺀 나머지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기계적인 출력을 등가하는 저항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를 합니다. 두 가지를 분리를 합니다. 하나 있었던 걸 이것은 순수하게 곤선의 저항 아까 이것에서 이것을 뺀 거죠. 이것을 뺀 게 바로 이것과 정리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기계적인 출력을 등가한 저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공국 전력은 총 합성 합성 이 두 개가 합성된 것이죠. 총합성된 등가 저항이 되겠죠. 총합성된 군선의 저항과 군선의 저항 부분과 기계적인 저항을 등가한 부분이 합성된 총량이 요거죠. 요거에서 소모하는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국 전력 그 다음에 순수한 권선의 저항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게 동선 부분이 되겠죠. I 제곱 R2 그 다음에 요기 요기에서 작용하는 요기는 1이죠. 이거는 손실이 아니고 요거는 유효한 1로서 사용되는 양이죠. PM 기계적 출력 양은 I 제곱 등가 저항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세 개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궁극전력 대 그 다음에 2차 동선 대 2차 동선 대 그 다음에 기계적 출력 과의 관계는 B는 자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얘를 갖다가 자기 자신으로 나눠버리면 얘를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일이 되죠. 자기 자신으로 나누기 때문에 일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요걸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고 여기는 같죠. 같으니까 여기는 슬립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또 요걸로 요걸로 또 나눠요. 요걸로 또 나누면 여기는 나눠서 없어지겠죠. 나눠서 없어지면 결국 1- 슬립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전력과 궁극전력과 뒤에서 우리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궁극전력과 그 다음에 2차 동선 이게 회전자 동선 이죠. 동선 그 다음에 기계적 출력 관계는 1대 슬립 대 1- 슬립 이다. 궁극전력을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S 대 1- 슬립 이다. 이 관계를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의미를 부여하자면 총 양은 궁극전력이 1이 되겠죠. 1이 100% 이니까 총 양은 궁극전력이 되겠죠. 1이 우리가 우리가 PU에선 100% 이니까 멈춰 있을 때는 즉 슬립 1일 때 기동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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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슬립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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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총 양 중에서 이게 1이 되는 거죠. P2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1대 2. 모든 궁극전력이 어디로 다 반영이 된다는 동선이 된다는 이야기죠. 즉 정지했을 때 정지한 그 순간만큼 입력된 궁극전력은 다 뭘로서 소모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선으로서 소모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쭉 이제 뭐냐면 속도를 올려가면 쭉 속도를 올려가면 1에서부터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1에서 여기서 1에서 0으로 가니까 점점 줄어들면 여기가 점점 커지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지겠죠. 여기는 점점 작아지고 여기는 점점 커지겠죠. 1백이 슬립이니까 이 값이 점점 1에 가까워질 거고 점점 1에 가까워질 거고 여기는 점점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즉 기동해서 점점 가속을 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점점 동선은 강소하고 이항은 점점 0에 가까워져 1에서 0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항은 점점 1에서 0으로 가니까 이 값은 점점 1에 가까워지겠죠. 즉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기계적 출력은 점점 증가죠. 요항은 점점 증가하고 이항은 점점 감소하고 점점 커진다. 즉 점점 이게 1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즉 에어갭 파워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죠. 즉 만약에 동기속도가 됐다. 동기속도가 됐다. 그러면 다 뭐가 된 거예요? 다 기계적 출력으로 바뀐 거죠. 이게 이게 1이 되는 거죠. 2이 되고 0이 되는 것이죠. 동기속도에 도달했다면 자 요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동선은 에어갭 파워 즉 공국전력과의 관계를 보면 이거의 슬립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의 슬립배 공국전력의 슬립배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바로 나타낼 수겠죠. 1이면 1이면 정지되어 있다. 그러면 1일 때는 뭐냐면 전부가 전부 다 에어갭 파워가 전부가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면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기계적 출력 기계적 출력은 1- 슬립의 공국전력과의 관계다. 요 두 관계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다 요 관계를 갖다가 바로 쓸 수가 있죠. 자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자 이 관계로 부터 우리가 바로 이 관계로 부터 자 이 관계로 부터 바로 요렇게 요 관계 하고 요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율을 회전자측 2차측에서만 바라본 효율을 이게 입력량이 되죠. 이게 입력량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비교를 하는 거죠. 얘랑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얘랑 두 개 여기서는 뭘 무시하게 되냐면 기계손 이게 축출력은 축출력까지 갈 때에는 우리가 기계적인 손실이 좀 더 있었죠. 풍선하고 마찰선이 있었으니까 그걸 갖다 무시하고 표현하면 2차측의 이상적인 효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측 회전자측의 이상효율은 2차효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효율은 기계손을 무시하고 부르면 이 두 개의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그냥 이렇게 분모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분모로 넘어가면 되니까 1,2- 슬립관계가 되는 거죠. 즉 2차효율은 결국 슬립이 0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즉 동기속도 쪽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2차효율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부분의 대부분의 공급전력이 대부분의 공급전력이 뭘로 바뀐다고요? 다 기계적인 출력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제 풀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편안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관계다. 이 관계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과 토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에 대한 사전 학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계적인 출력이죠. 기계적 출력과 토크 관계죠. 이 기계적 출력과 토크 관계는 여기다 토크에다가 각속도 회전각속도인 오메가m을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단위관계를 보면 단위관계를 보면 이 토크는 이렇게 되죠. 토크는 R의 크로스 F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게 뉴턴이 되고 이 단위는 뉴턴이 되고 이거는 이제 길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니까 메타가 되죠. 그래서 뉴턴 메타가 됩니다. 뉴턴 메타 자 그리고 회전각속도죠. Dt분의 D세타죠. Dt분의 D세타니까 라디안이 되죠.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죠. 이건 단위는 이거는 단위는 라디안 초당 얼마만큼 진행했냐. 각이 얼마만큼 진행했냐. 대개 라디안 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속도죠. 초당 얼마만큼 돌아가는 회전속도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관계를 정리해서 보면 뉴턴 메타에다가 라디안 퍼 세컨드 그러니까 라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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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격 반격과 우리가 원주의 길이의 비죠. 라디안은 라디안은 결국 이 각인데 이 각을 표현할 때 디그리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라디안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각을 표현할 때 라디안을 표현할 때는 이 반지름과 원주에 대한 비죠. 그래서 일리아데안이라는 이 반격만큼 원주가 같을 때를 일리아데안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 원주의 길이와 반경의 비가 우리는 라디안이라는 표현하는 방법의 각도 표현한 방법이죠. 즉 이 라디안은 결국 이것도 길이니까 단위로 메타고 반경도 단위가 메타가 되죠. 그러니까 라디안의 차원은 무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니까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에는 라디안이라고 쓰면서 단위에는 크게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차원이 됩니다. 이게 메타미타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뉴턴메타 퍼세컨드 가 뉴턴메타 는 여기가 줄로 표현할 수 있죠. 줄 퍼세컨드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줄 퍼세컨드는 와트 이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들 표현할 때는 물리적으로 잘 안 들어오면 단위 관계로 이렇게 맞춰보는 방법 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크 하고 회전 속도를 곱한 게 파고 다 이걸 이 시간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위 관계로 보더라도 결국 와트가 되죠. 초당 에너지 초당 에너지 자 이거를 토크로 바꿔서 편하면 기계적 출력 회전 각속도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각각 우리가 앞에서 에어게프 파워 하고 에어게프 파워 하고 동선 하고 PM 관계를 이야기했었죠. 이 세 가지 관계를 한번 잠깐 다시 떠올려면 1대 슬립 대 1- 슬립 이런 관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PM 은 결국 공국 전력 로 다시 표현한 다음 동국 전력 관계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1- 슬립 1- 슬립 공국 전력 이다. 이와 관계로 1- 슬립 공국 전력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 속도죠. 기계적인 각속도인데 이거는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되죠. 라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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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 잖아요. 그죠. 회전 속도인데 기계적인 속도는 우리가 N 실제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죠. N에서 이거는 동기 속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동기 속도와 관계로 표현한다면 1- 슬립 관계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립 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관계가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슬립 이라는 것은 1에서 0으로 변할 텐데 회전체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죠. 실제 회전체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하고 동기 속도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1일 때는 당연히 0RPM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동기 속도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정기 속도에 1- 슬립 이니까 1이 정지죠. 1이 정지에서부터 점점 슬립 점점 작아지면 점점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점점 동기 속도로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이 식을 잘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회전속도 기적 회전속도는 동기회전각속도 동기회전각속도 여기다가 2파이만 곱한 거니까 2파이만 곱한 거니까 결국 관계는 같죠. 그래서 1- 슬립의 동기각속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나누어지면 이렇게 나누어지면 공국전력과 동기각속도 관계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먼저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나중에 우리가 토크를 표현할 때 공국전력과 동기각속도 관계로 표현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선행학습 정도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의미 파악을 한번 해보면 기계적인 입력량을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이게 토크가 되고 이게 결국 회전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가 되면 얘가 일정하게 잡아두면 토크가 크면 결국 회전속도가 작아지고 우리가 이런 관계는 알죠. 토크가 크면 회전속도가 작아지고 토크가 줄어들면 결국 회전속도를 회전속도가 증가하고 이런 관계를 여기서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토크가 크면 클수록 회전속도는 거꾸로 얘가 일정하다면 드론이 입력량이 일정하다면 기계적 입력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토크하고 회전속도 관계는 반비례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도전동기의 공급전력 2차 동선 기계적 출력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예제를 두 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은 좀 더 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